이 충격적인 KBS 보도를 가지고 저희가 일요일 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KBS의 보도는 사실상 공모를 했다는 모든 증거를 다 드러낸 그런 보도였다고 칭찬을 했죠. 그런데 칭찬을 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목이 한동훈 KBS 보도는 완전한 창작. KBS 9시 뉴스에서 공식 사과. 얼마나 신났으면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KBS가 19일 날 밤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했죠. 그리고 19일 날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 안 써놓고 있어요. 아우 진짜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KBS의 사과가 일부 내용이 부풀려졌다라고 해서 사과라는 건 맞아요. 굉장히 꼬리를 갖다 바로 내려버렸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19일 날 보도에서도 이동재와 한동훈 측은 공모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전제를 달아놨지만 그런데 공모 개연성을 의심케 하는 대화 내용이 전혀 없진 않았다. 이 전 기자가 이동재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검사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덕담이랍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공모 강가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덕담일 뿐이라는 게 이전 기자 측의 주장. 덕담을 이따위로 합니까? 덕담 이렇게 하고 사니? 야 검찰이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놈한테 기자야 그런데 그따위로 편지를 보내면 안 되지. 이렇게 꾸짖지 않고 야 그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모가 아니고 덕담이라는 거예요. 정신나간 인간들아 니들이 무슨 직업인지 몰라?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니 이런 것들은 니들 머릿속에는 없냐 이 기자들아? 그래서 일부러 디지털 타임즈 같이 자기 전주가 우익인 그런 분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신문사들 중에서는 한겨레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워딩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냈던 보도의 그 내용이 당신네들이 혹은 우리 기사에서 말해줬던 그 녹취록에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모든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동재의 구속영장을 발부시킨 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한 자료가 당랑 이 녹취록 하나를 갖고 상당한 자료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님하고 그리고 이동재 쉐리아. 얼마나 많은 녹취록이 있는 건지 우리도 몰라요. 그렇지만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구속영장 발부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이거는 단지 강요죄 미수가 핵심이 아니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검사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범이라고 하는 쉐리가 하는 짓을 보니까 증거 마구 인멸하고 있어. 이런 상태로 가만 놔뒀다가는 검찰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언론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수사에서 밝히는 것이 더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재판관께서 이걸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동동 라인이 있고 열동동 라인이 공모해가지고 누군가를 잡아 넣어서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이 열동동 라인을 숨기기 급급한 이동재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는 그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상정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들이죠. 이 변호사가 사실상 한동훈의 변호사구나. 혹은 윤석열의 변호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에요. 이동재는 그냥 너 혼자 뒤집어쓰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런데 이동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야 진짜 한마디로 재판을 능멸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특수부 검사였던 작자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줘.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KBS에서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너 고소. 그러니까 바로 KBS가 우리가 일부 표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들어가지도 않았고 고소가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받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기사를 내려. 이런 세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공영 언론의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그걸 타고 또 KBS의 잡스러운 공영 노조 이런 데에서 막 비판을 했어. 공영 방송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뭐 여당의 입맛에 맞춘 조작 보도를 하다가 걸렸다. 이따위로 또 플레이지를 하고 있어. 참 잘들 놀아요. 잘들 놀아. 이 KBS의 이번 보도 참사가 나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의 친화적인 어떤 기자들이 기사를 썼다.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써도 검사장급 정도가 고소를 하고 그러면 바로 언론중재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이 기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다 지금 현재는 검찰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구두를 투척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께 구두를 투척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구두가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대통령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 날아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여기서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되면 그냥 대통령께서 사망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용납해 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있으면 데리고 가보세요. 대통령에게 구두를 던지는데 그 구두를 던졌던 작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그리고 연행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께 구두를 집어던진 이 일종의 테러범한테 불구속을 하는 그런 자애로움을 보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경호가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 국회 떠나는 대통령에 날아온 구두 한 짝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국회 떠나는 대통령에 날아온 구두 한 짝. 기본적으로 이 구두를 던지는 이런 행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목에서 인지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작자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인성으로도 도무지 입에 담기가 싫은 인간이에요. 연극 배우라고 해서 더더욱 경멸스러워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한테 경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연극 배우라고 하면서 자기가 연기를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15살짜리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이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아이러니. 본인이 성폭행범인데 무슨 열사라고 하면서 우리 그 열사를 후원하자 이런 우익들이 나오는 그런 우익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입을 틀어 막았다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지금 현재의 2020년 7월의 대한민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때는 저런지 됐다간 그냥 잡혀갔어요. 현장에서 구타도 당했어.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그냥 개판이야. 그런데 이거는 모욕에다가 위협에다가 실제로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시혜를 미수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하태경이라는 작자가 부시는 선처를 호소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3년 구형을 해서 실형 9개월을 살았다고 하는 걸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은 좀 알고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인간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턱을 살짝 스치듯이 맞은 걸 갖고는 아우 넘어져서 오바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에게 이런 폭행을 가하게끔 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른다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냈잖아요. 서로가. 아니 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대통령은 헌법기관이 아니야?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거야. 하태경 네가 받은 표의 몇 배를 얻은 줄 알아? 그 대통령께 구두짝을 던져서 위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고 하는 그 작자를 심지어는 국회의 경례 마구 침입을 한 그 작자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의 노조원들 일부가 국회 경례에 잠깐 들어갔을 때 다 줄줄이 연행됐죠? 구속까지 됐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까지 됐다고! 지금 니들 뭐 하는 짓들이니? 노동자는 무슨 뭐 발가락에 때냐? 니들이 보기에? 그리고 니네들을 지지해주는 우익 유튜버면 강간범이라도 열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